정말 진작에 왜 이렇게 안 왔을까라는 후회도 되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또 새로운 남자가 살아갈 때라는 새로운 드라마 촬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또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응원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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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가과 그리고 그의 많은 좋은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을 만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谁 송承섭 그럼 여러분에게 전달한 감사합니다 송承섭 감사합니다 진짜로 표현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